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요구는 참 잘 들어주네요. 본인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선거사기 문제는 애간장의 이름 타들어가도 입을 다물지만 야당이 요구한 건 참 잘 들어주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제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는 특정인을 비난할 의도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 갈고 닦아온 여러분들 전문가로 식견이나 전망능력을 미뤄보게 되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정명이 되겠지만 대단히 우유부단한 사람들입니다. 뭘 해야 되는지 확실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가 우선순위의 남버원이고 남버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축구공처럼 아마 앞으로 나갈 겁니다. 정책도. 여론을 보고 대충 눈치 보고 왼쪽 가다가 여론이 왁과 가면 오른쪽 갔다가 여론이 또 뭡니까 야당법수를 하면 그 다음 또 왼쪽을 갔다가 축구공처럼 아마 정책을 쓰겠죠. 마지막 결사는 어떻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아마 이렇게 결론 날 가능성이 엄청 높죠. 대한민국은 생각 외로 대통령이 고난이 센 그런 나라입니다. 대통령 이름 중심이 없이 축구공처럼 이리저리 그냥 가게 되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경호 광하 야당 윤 대통령에게 감사. 야당 의미 있는 협치. 그동안 불편이 좀 많았겠죠. 그러나 반대 의견도 심침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 지정해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문 대통령에서는 300m를 그냥 금지했기 때문에 시위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를 제안해서 드라이브하는 데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큰 역할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걸 척척 알아서 잘하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본인한테 표를 줬던 사람들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표를 줬던 사람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사전투표에 갔지만 그것을 완강히 거부했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평한 입장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발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방법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지율에 따라가서 1, 2위 1비 안 하겠습니까? 그틀에 포커페이스 하겠지만. 정책도 뭡니까?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하이웨크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사회 철학자는 그걸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책이 축구공처럼 바뀐다. 윤석열 지금 정부 하에서는 정책이 축구공처럼 바뀔 겁니다. 신념이 없으면 그래서 이러면 제가 천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검사 출신이라고 본인이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출시한 거고 그렇게 해서 운 좋게 대통령이 된 거죠. 정치검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은 대단히 공리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면 수사하고 이익이 안 되면 뭉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검사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들 가운데 정치검사가 많죠.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장당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께서 제시한 해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해서 경호처를 통해 신속히 조시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김진표 국회의장이 했지만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을 포장을 하기 위해서 막후에 여러분들 뭐죠 일종의 교섭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순수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에 대모를 못하게끔 시비를 못하게끔 그렇게 봐주고 싶은데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밑에서 적당히 막후 공작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적당히 저쪽에서 좀 봐주고 그다음에 우리도 당신들 봐주고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허약한 정권이니까 그냥 서로서로 적당한 선에서 겉으로야 국민들한테 막 싸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근본 문제는 일체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에 뭐 그렇게 보는 거죠. 문재인 사저 경호구역을 300몇 가지 확장했다. 윤석열 김진표 의장 건의받고 지시했다. 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다 밑에 물 밑으로 다 작업을 했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야 뭐 김진표가 그냥 그렇게 했나 이렇게 하겠지만 김진표가 혼자 함께 김진표가 뭡니까. 그냥 총대를 맹거겠죠. 나그네 님이 말씀을 참 꼬집어 잘 부정선거 수사는 침묵하며 김진표 말은 참 잘 듣네. 내가 들을 생각이 그겁니다. 어떻게 김진표 이야기는 이렇게 잘 듣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호구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울타리까지였지만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m까지로 넓혔다. 300m는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죠. 울타리까지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건 관계없는데 300m를 떨어지니까 일체 오지 말라는 거죠. 윤석열 문재인 예방하고 고충 들어라. 이게 다 뭐 그건 작업인 거죠. 법대로 대신 협치를 손 내밀다. 법을 어긴 것을 뭡니까. 덮는 것이 협치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치검사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선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기대를 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처음에 뭐죠 좀 이런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발신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동조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냥 입을 다물었죠. 내까지 뭐 나설 필요가 없겠다. 그렇지만 아주 초창기에 100일 되기 전에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다 이때부터 작전을 했겠죠. 서로가 다 뭡니까. 밑에서 물 밑으로 교섭을 안 했겠습니까. 의견은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저쪽 동네 사람들은 찬성하겠지만. 조선의견은 뭡니까. 고동천님은 한심하다. 김영중님은 뭔 협치 같은 소리냐. 김대식님은 당적을 둘 수 없는 중립의 국회의장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정규호님은 대선 당시 정권 심판론이 국민 여론에 압도적이었는데 그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신 것 아니면 잊은 것 같습니다. 우린 이제 지지할 정당이 없습니다. 뒤통수 맞은 기분은 왜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찬성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49대 4입니다. 이게 여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가지고 끌고 가는 걸로 그렇게 뭐 그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하고 또 맞고 겉으로 하면 허우대가 멀쩡해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만 강단이라는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강단이 있으려면 신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자신이 지켜야 될 게 뭔지 거기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그다음에 두렵더라도 힘이 나오는 거죠. 정치 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검사는 모든 것을 공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무난한 게 좋은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런 스탠스를 갖고 아마 앞으로 모든 것을 진행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우선 선거 문제에 대해서 공정한 문제를 거론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게 봅니다. 지금도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의 전망이 틀리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미뤄볼 때 이 양반이 그 문제에 손을 대거나 그 문제에 손을 안 댄다는 것은 나라 자체가 선거가 이제 완전히 장악된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주물거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제 그림들이 다 그려지는 겁니다. 김진표가 뭐 뜬금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나간 겁니다. 이게 지금 뭐 권성동이나 권영세나 김기현이나 이런 국힘당의 주류가 원하는 그런 생각일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사를 끌어가겠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숨이 탁탁 맡기는 사회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체제가 이제 거들날 수 있겠죠. 무난한 게 좋은 거요. 그런 겁니다. 충청도 여러분들 사투리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흉내를 내봤습니다. 무난한 게 좋은 거요. 이런 거죠. enen 게 좋은 거요. 아하하 stationary 아하하 아 represented 아하하 문제